네 제가 승무원을 약 500여 명 정도 합격시켜 보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자극적인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승무원에 빨리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네가 뭔데? 그런 특징을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년간 이만큼의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합격시켰고요 제가 6년간 테디쌤으로 활동하면서 객실 승무원만 270여 명 정도 합격을 시키고 또 열차 승무원 215명을 합격시키면서 약 500여 명의 승무원을 직접 제가 합격시키고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합격시킨 인원만 이 정도인데 사실 얼마만큼의 많은 객실 승무원, 열차 승무원 지원자들을 만나봤겠습니까? 물론 제가 경험에서 비롯한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다소 이든쌤도 인정하고 주위 학생들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인정할 건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뀌고 개선할 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더 늦지 않은 합격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반드시 도움될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합격하지 못하는 준비생 특징 마음만 앞서고 급한 사람입니다 사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승무원이라는 목표뿐 아니라 인생에서 좀 목표하는 그 어떤 것도 이뤄내기 힘든 사람의 유형입니다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떠한 도전에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 또는 중도 포기로 이어질 확률이 큰 사람들이죠 일단 마음이 급하다라는 것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합격할 자신이 있으면 사실 조급할 수가 없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노력이나 어떤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채우려고 하니 그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일단 어떻게든 좀 빨리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죠 저는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 길로 돌아서 가면 되는데 맞은편에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로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밖에 남지 않죠 목숨까지 잃을 만한 큰 사고입니다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엄청 고스펙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NCS 인적성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또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 자격 자체가 엄청나게 빡센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금방 마음 먹고 금세 합격해버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금세 빠르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그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면접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세세히 알지 못하죠 결과만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쉽게 빠르게 됐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중반 후반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살아온 환경도 저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승무원 준비 요시 땅 이유가 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이 모든 과정을 외면하고 결과만 보고 빠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사실 미신 믿지 않지만 타고난 팔자와 운이 맞아 떨어져서 정말 잘 풀린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잘 된 거지 내가 빨리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디쌤이 생각하는 조급하지 않은 적당한 승무원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펙이나 자격증 준비 6개월, 면접 준비 6개월 일단 스펙 관련된 기준인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 스펙 기준 준비 좀 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력서를 채워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 현장에서 면접관들이 원하는 질문의 어떤 깊이 난이도, 진솔함 이런 직무 역량 인성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가려고만 한다고 해서 빨리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좀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빨리 가려고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명제를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을 잘 이해하지만 어차피 1년, 2년 빨리 직장생활 시작하는 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29, 30, 31 이런 친구들은 급한 마음 이해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상 내가 스펙의 준비가 부족한데 나이는 많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급한 마음이 전부거든요 그럴 때 6개월이 날아가고 조금 더 늦더라도 무모한 도전보다는 의미 있는 채움과 발전을 통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면접장에 서는 것이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면접장에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자존감과 좌절감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12개월, 1년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과를 만들어내는 12개월을 말하는 것이지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가슴 아리만 하는 12개월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승무원을 빨리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유형은 주구장창 스터디만 하는 사람입니다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은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스터디의 방향성이죠 이 면접 스터디가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한 용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스터디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해하고 습득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과가 있고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또 향상 되는 것인데 목적성 없이 단순히 승무원을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무언가 한다고 해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가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이론 지식 등 좀 학습되고 이해가 완료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스터디 모임 두 번째는 좋은 예시와 그렇지 않은 예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건 뭐 답변의 내용에 대한 것도 적용되고 좀 답변을 전달하는 표현력에 대한 것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춘 인원들이 모인 스터디 모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한 목적의식 동기부여 이런 목표를 향해서 좀 결속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의지 근성이 똘똘 뭉친 사람들 스터디의 모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팩트로 두들겨 팰 수 있는 용기와 두들겨 맞아도 좌절하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 과외를 무조건 들어야 합격한다는 주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혼자서 잘해서 합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이 노력해서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제 영상 1000개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현직자 인터뷰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책과 영상 실제 비행기 탑승 후기 이런 경험을 쌓는 것들 다 가능하겠죠 무궁무진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방향성 의지를 갖고 정보를 습득 수용 학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와 스터디를 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용기와 자신이 없고 조금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른 길을 원한다면 그때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 준비에 무제한 사람 어떤 증명 증빙이 안 된 사람들과 뭐 이렇게 막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모여서 고군분투하는 건 의미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고군분투할 때 올바른 성장 곡선을 타는 그 스터디의 방향성이 될 수 있고 그만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외모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자 승몬이 되는 데 있어서 외모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건 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절대적인 외모만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는데 스펙도 절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면접 실력도 절대적으로 잘 갖춰 있다면 확실히 빨리 합격하고 그 합격 과정이 수월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외모만 갖고 그냥 면접장에 간다고 합격하는 것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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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키가 너무 과하게 작아서는 안 되고요 피부가 너무 과하게 트러블이 많아서도 안 되고 피부가 너무 과하게 색감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체중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거 맞고 눈이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작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 그것도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 영상을 보고 승몬 준비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적인 외모 기준이 있어서 이 합격에 필요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승무원이 되어야겠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승무원하면 잘 어울리겠다 칭찬을 받아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스스로 어느 정도 승무원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외모면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예뻐질 필요도 없고 더 잘생겨질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평균적인 호감형의 인상만 갖고 있다면 저는 승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외모 기준은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모가 아니라 이미지에 집중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모와 이미지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는 여러분들의 키, 이목구비, 얼굴형, 피부색과 같은 어쩌면 좀 겉으로 보여지는 절대적인 외형적인 요소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표정, 말투, 목소리, 미소, 감정, 표현 그리고 그런 복장과 태도 등등등 굉장히 복합적인 유무형의 요소들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학습하고 신경 쓰면 금세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모는 호감적인 이미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후자의 이미지 부분에 다양한 요소가 있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조금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더 뛰어난 사람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세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여러분들의 호감적인 그 이미지, 승무원에 어울리는 그 모습이 면접관에게 전해질 겁니다 뽑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 있을 때 몰랐는데 딱 서서 면접 보면 그 느낌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미지가 좋은 거죠 면접을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표정과 제스처와 어떤 말투, 표현력에 어느 정도 연출이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미지가 좋다, 호감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사실 이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더해져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 성장 과정, 인간적인 그 진솔한 모습 등 여러분들의 삶을 대표하는 그 답변의 키워드는요 단순히 호감 가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면접관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라는 그 사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요소가 됩니다 유명한 메르비언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93%, 호감도를 결정하는 93%는 목소리와 표정에 있고 답변의 내용은 7%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승무원 면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93% 호감적인 이미지 즉 표정과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호감형이 되고자 근데 저는 이때 남들이 많이 챙기지 않는 7% 답변의 내용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100%를 넘어서 120%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이지만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낮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그 답변 내용의 비율이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정과 목소리에 집중해서 그 정도의 어떤 점수, 평균 점수가 높다면 결국 1등과 2등을 부분 짓는 것은 이런 소수의 영역이었던 답변의 내용 그 작은 비율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스토리는 어떤 것보다도 강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만의 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 등등등 그들만의 삶의 스토리 없는 분이 없고요 그들만의 서사가 반드시 있고 그들만의 가치관과 어떤 확신, 철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짧게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간절하지만 역으로 바꾸어 보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 면접 보러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발 간절하지 마라 간절하면 면접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준비하고 연습할 때이지 면접장 가서 간절하면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이 차려지지 않고 감성에 매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남자와 헤어졌는데 저 남자가 나를 붙잡고자 너무 막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간절하게 나를 붙잡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확실히 정리되는 거 있죠 덤덤하게 내가 가진 장점 가치들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간절한 순간 사실상 마음의 정리는 더 확실히 생겨나고 그리고 마음의 벽 이런 것들을 더 울타리를 확실하게 쳐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면접장에서도요 그 면접관들은 어른들입니다 그 어른들은 과거의 대인관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100명 120명 상담해서 60명 70명 이렇게 저희가 3개월 과정 수업에 참여시키잖아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간절하기만 한 학생들은 뭔가 앞뒤가 다르거나 금방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엔 간절하지만 그건 감정에 호소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본인이 힘들거나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쉽게 뒤돌아 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건 학생과 선생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용주가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덤덤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면접장을 그 상황을 즐기면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합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음을 못되게 먹는 사람들 저는 승무원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된 애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 좀 이기적인 사람들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좀 나쁜 사람들이죠 물론 저는 착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제가 좀 학생들의 수업 과정이 굉장히 빡세다 보니까 그 빡센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은 친구들은요 그 기회가 늦어지냐 빨라지냐 지금 바로 앞에 있냐의 차이지 반드시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게 설령 저에게 하는 그 따뜻한 행동 말투 눈빛이 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었을 땐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근데 그게 저는 면접장에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안목 있는 어르신들, CEO분들, 본부장님들, 높은 분들은 다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 후임들을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미연을 방지하고자 AI 여건도 지금 많은 항공사들에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아직 꿈을 못 이뤘는데 남을 응원하고 남이 잘 되기를 120% 바라고 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승모원이라는 직업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너그럽게, 여유롭게, 따뜻하게 그리고 좀 감사일기를 저희 수업에서 매일같이 진행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너무 질투에 찌들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열어주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이런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항상 예절바르고 항상 깍듯하고 흔히 말하는 싸가지가 없지 않고 있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에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됩니다 승모원이 되어서도 잘 될 거고요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의 유형들을 돌이켜보았는데 사실 참 말로는 쉽지만 이대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결국엔 그 본능적인 걸 거슬렀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자산이 되고 매력이 되고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뽑아야 하는 이유로 이 면접관들에게 반드시 내비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소 꼰대 같은 마인드로 긴 시간 이야기 했지만 부디 저의 수많은 합격 데이터 수많은 학생 경험들을 믿고 이 내용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이 면접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